10월 29일 이찬원 UCA가 결성되었습니다. 일명 United Chance of America, America Chance 연합입니다. 시카고, 시애틀, LA에 계신, 미국에 계신 찬스님들의 연합 모임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계시다 보니 찬호님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떼창, 갖고 싶은 굿즈들, 사주고 싶은 광고 제품들, 가고 싶은 행사나 콘서트, 방청, 그리고 스밍의 기본, 멜론 깔기도 어려운 모든 것이 힘들고 그래서 더 애달른 그 심정을 함께 나누실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 첫 행보로 찬호님 생일을 맞아 찬호님 이름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과 싱글맘을 지원하는 푸른 초장의 집에 기부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작은 행보들이 모이고 모여 찬호님에게 큰 행복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호님의 마음을 가정폭력에 시달리는